내가 전라남도 곡정금 5년하고 오지리 다 전라남도 곡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중고등학교를 전주세나 열 번째 서울서 살았어 살았는데 다문에 한 두 번 모여 고향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한국에 쫙 가면은 야 동원 왔다 우리 그냥 차악 지금도 자리 아직 그 저가 계지라고 한번 막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잔 해 거기 이제 술장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이제 중단 이렇게 거절하죠 한 번 두 번 이제 가면은 아 동원이 술 뭔데 야 너 술잔 열차 어? 그렇게 주들끼를 봐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기회를 줍니다 야 너 그 뭐 네? 충격한다는 너희 뭐 좀 얘기 좀 할까요?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사실 얘길 예수입니다 너희들 내가 예수 믿게 생겼면 너희들 하하하하하하 전부 나한테 두드리는 거 맞고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깐 오지면 자기네들이 너한테 안 맞은 님이 누가 있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